꺼도 되겠네 너무 이게 뜨거운 바람이 바로 쏴버리니까 깜깜하네 우리 여기 웨딩을 우리 관계자 여러분 여기 시사 좀 꺼주세요 자 우리 저 남자는 뭐라고? 남자랑 말해 남자랑 울지 못했다 아 남자랑 울지 못했다 신청하신 분 어디 계세요? 반응 막 주세요 남자랑 울지 못했다 남자랑 울지 못했다 남자랑 울지 못했다 예 남자랑 울지 못했다